직장생활하면서 서러운 순간 8가지 1. 일을 다 끝내놓고도 눈치 보며 야근할 때 2. 회식 때문에 약속해야 할 때 3. 일했지요 휴가도 제대로 못 쓸 때 4. 퇴근 직전에 업무 넘겨받을 때 4. 불금인데 혼자서 회사에 남아있을 때 6. 제대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월급이 바닥났을 때 7.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나갈 때 8. 집보다 회사가 편하다고 느껴질 때